쇠보레가 코스트코 전국 8개 지점에 설치되는 전시부스를 통해 다양한 제품 경험과 함께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GM 이머전 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20일부터 8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쇠보레 차량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고객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전시부스에는 쇠보레의 대표 모델인 트렉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가 전시되며 전문적인 상담과 견적 및 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상담부스가 마련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푸짐한 경품 획득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쇠보레는 행사 기간 동안 전시부스를 방문해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쇠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 레드라인 트림 일대를 경품으로 증정합니다. 또 현장에서 차량을 계약하고 출고한 모든 고객에게는 약 20만원 상당의 코스트코 연간 회원권 5년치를 지급하며 견적 상담과 시승 예약을 한 고객에게는 코스트코 1년 연간 회원권을 증정합니다.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대한 경품 추첨은 모든 행사가 종료되는 7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GM 이머전 위크는 5월 20일 코스트코 대구점을 시작으로 하남점, 울산점, 부산점, 일산점, 천안점, 세종점, 대전점 등 전국 코스트코 8개 지점을 순회하며 지점 당 일주일 동안 행사가 진행됩니다. 윤명옥 GM 한국사업장 최고 마케팅 책임자 겸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국내 고객들의 제품 경험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방문객이 많은 아메리칸 그로서리 스토어인 코스트코와의 협업을 통해 전시 이벤트를 열게 됐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해외 시장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쇠보레의 모델들을 직접 체험하며 푸짐한 경품의 행운까지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쇠보레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쇠보레와 함께 프로모션을 시행하며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렉스 크로스오버 고객에게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5월 중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를 구입하는 고객이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선택 시 최대 150만원의 현금 지원과 함께 5.9% 이율의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6.5% 이율의 최대 72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 4.9% 이율로 최대 36개월 진행되는 초조리 할부 5.9%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한 슈퍼 초장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4.5%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4.9% 이율의 최대 60개월 할부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또 5월 한 달간 실시되는 스파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스파크 오너가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트렉스 크로스오버 신차를 구입할 경우 70만원 현금 지원 및 최대 30만원 상품권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코스트코 쇠보레 부스 방문하면 트렉스 크로스오버 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